예, 앞에서 이제 알파에 대한 뉴튼 랩슨 메소드를 적용하는 것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어진 파라미터에 대한 모든 옵티미제이션 수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이것을 하였습니까? 바로 엘보라고 하는 텀을 옵티마이즈하기 위해서 그랬었습니다. 엘보라고 하는 텀은 여기 있습니다. 엘보고, 이게 바로 에비던스 로워 바운드였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엘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되었고 엘보를 높임으로써, 옵티마이즈함으로써 이 알파와 베탈을 이용해서 W를 설명하는 이 확률을 높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엘보라고 하는 것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런 익스펙테이션과 엔트로피 턴이 되었습니다. 자, 익스펙테이션과 엔트로피 턴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거 데리베이션이 더 필요하고 이것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엘보에서 이 엘보를 조정할 수 있는 두 개의 두 종류의 파라미터 셋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 셋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바로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의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이것은 모델에 대한 이미 모델에서 우리가 정의했었던 파라미터였습니다. 자, 이게 원래 LDA 모델입니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 LDA 모델이고 근데 여기서 이 Z라고 하는 것과 세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하게 파라미터를 우리가 찾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레이턴트 베리어블이었고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플록시메이션하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가정을 하였고 그것이 베리에이셔널 디스트리뷰션이었습니다.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의 Q, 세타인데, 기본, 감마일 때 감마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세타의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Z가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Q, Z, 기본, P였습니다. P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Z라는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모델을 하였습니다. 그때 감마와 P가 인터럭션 되었고 그것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 LBOR을 옵티미제이션 했습니다. 옵티미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진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expectation이라든지 entropy term을 일반적인 수식의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athematical derivation을 해서 derivation을 해서 plain term들로 다 만들어 줬습니다. 일반적인 터미널로 다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term이 일반적인 수식의 모양을 갖춘 LBOR을 optimize 했습니다. optimization을 수행을 했는데 이때는 어떤 것을 활용했냐 하면 예, 맞습니다. derivative를 활용했습니다. first order derivative를 활용하고 어떤 경우에 second order derivative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나온 것들이 바로 다음과 같은 수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닝 파라미터를 러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두 종류의 먼저 variational parameter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ariational parameter를 러닝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러닝하는 것이 주어졌는데 p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p라고 하는 것의 결정은 p라고 하는 것의 결정은 beta와 gamma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즉, beta라고 하는 정보와 gamma라는 정보를 활용하면 p를 optimize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뭐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p라고 하는 것을 optimize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했다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beta라는 것이 일단 필요하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까? gamma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그러면 beta와 gamma에 대해서 우리가 optimize를 해야 될 텐데요. 그래야지 optimize 된 beta와 gamma를 가지고서 p를 optimize 할 것인데 beta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럼 gamma는 어떻게 할 것이냐? gamma라고 하는 것은 수식을 유도해보니 다음과 같이 정보가 필요했었습니다. alpha가 필요했었고 또 p가 필요했었습니다. 해서 이것을 보면은 어떤 게 필요하느냐? 이것을 하려고 하니 alpha라고 하는 정보가 필요했다. 여기는 좋습니다. 근데 p라고 하는 정보가 필요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관계가 하나 생깁니다. 피드백 루프가 하나 생기게 되죠. 어떤 피드백 루프가 생기게 됩니까? 여기서 p라고 하는 것과 gamma라고 하는 것 사이에 이런 iteration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바로 coordinated ascent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해서 gamma를 한번 optimize 하고 p를 optimize 하고 gamma를 한번 optimize 하고 p를 optimize 하고 p를 optimize 하고 gamma를 optimize 하고 간만에 p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variational parameter learning을 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model parameter를 learning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odel parameter를 learning할 때 bet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beta라고 하는 것은 p 정보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indicator 펑션이고 어떤 워드가 등장을 했는지 어떤 워드가 등장했었는지에 대한 indicator 펑션이 되고 이것은 데이터셋에 대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셋이 이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는 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p라고 하는 정보만 있으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p를 할 때 p를 만들 때는 beta라는 것이 필요했는데 또 beta를 하기 위해서는 또 p가 필요하더라 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끼리도 그런 이터레이션 관계가 생깁니다. 여기서도 이터레이션 관계가 생기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beta를 옵티마이즈 하면 또 p를 옵티마이즈 해야 되고 p를 옵티마이즈 하면 또 beta를 옵티마이즈 해야 되고 이게 반복적인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alpha인데 alpha를 하기 전에 이 앞에 있었던 3개의 수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수식 이 수식, 그 다음에 이 수식까지 합쳐가지고 이것은 closed form으로 옵티미지에이션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딱 잘 러닝된 베타와 잘 러닝된 간마가 있으면 당연히 잘 러닝된 p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는 잘 러닝된 베타와 간마를 알기 위해서는 또 p의 정보가 또다시 반대쪽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코오디네이티드 어센트를 해야 되지만 잘 러닝된 베타와 간마가 있으면 p도 잘 러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내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alpha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alpha라고 하는 것은 잘 러닝된 alpha 정보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필요한 뭐 간마 정보를 준다 하더라도 한 번에 closed form으로 딱 이게 다음번 옵티마이즈이션 하는 이게 alpha야 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즉 alpha라는 것을 한 번에 딱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것은 다른 이런 term으로 설명이 돼 라고 데리베이션이 안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활용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newton-lapse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open form이었고 그래서 iterative하게 optimization을 하였습니다. iterative하게 optimization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iterative하게 optimization 수행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 살펴봅시다. 어떤 것이 필요했냐면 먼저 감마 파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alpha 파트와 alpha 파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하면 first derivative가 나오고 first derivative는 이쪽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newton-lapse 메소드에 필요한 input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해시안 같은 경우에는 alpha의 정보가 필요한데 alpha의 정보가 필요한데 해시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inverse 형태로 해가지고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inverse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inverse 취하지 않고 h를 그대로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alpha를 러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어떤 정보가 필요했다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alpha 스스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셀프 루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터레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게 필요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있는 감마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마가 이렇게 필요하게 되었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터레이션이 좀 복잡하게 또 돌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부적인 coordinated ascent 파트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또 다른 요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해소하냐면은 요 파트와 이쪽 파트와 그 다음에 이쪽 파트를 해결하는 그러는 또 아우터의 coordinated ascent가 필요한 요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하는 coordinated ascent 파트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요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coordinated ascent 하는 파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요 베타 아 저 P와 감마라고 하는 것은 이 세타와 G2를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것이 되겠고 요것은 어떻게 보면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한번 expect 해보는 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E-step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E-M과 같은 생각이 되는 것이죠. 베리에이셔널 E-M 뭐 베리에이셔널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part라고 부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는 것은 P와 감마가 잘 옵티마이즈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알파를 옵티마이즈 해보자 베타를 옵티마이즈 해보자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어떻게 보면 M-par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와 M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